어? 그럼 오늘이 토요일이죠? 자 클럽 시설 가서 잘 못 눌렀다 클럽 시설 가서 어? 아직 만 따위네 자 지난번에는 전설 A 147점으로 마감했고 315등 1500만 2P랑 뭐 좀 좋네요 어? 월벨 한정도 됐다 대박 월벨 받았네? 으아 월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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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가야지 야 여기서 막 대박 뜨는거 아냐? 호날드 뜨는거 아냐? 그냥 까볼까? 자 월벨 까고 합시다 아 기분 좋구요 변지성님 어서오시구요 어? 호날드! 아 월벨 호날드가 나와야겠네 월벨 호날드 아 아 자 흐름 좋은데? 자 연석 호날드가 나오기를 자 갑니다 자 연석 호날드가 나올것인가 안 나올것인가 자 자 갑니다 아우유 월디 자 월벨 자 호날드 호날드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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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으아악 아싸 네이마르면 어 1억 넘었어 1억 넘었어 대박 자 1억 넘었으면 잘 떴구요 땡큐 베리머치 아 좋아요 네이마르 자 이정도면 잘 뜬거지 아 기분 좋네 자 1억 4천 9백에 팔아야 이게 어 팔렸네 드롭바 아 드롭바 팔까 말까 고민중이었는데 팔렸네 드롭바 어 자 스케줄 신청이 어 왔다고 하니까 어 스케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억 토너 전용 2억 스컷 2억으로 뭐 2억으로 내 맘대로 해도 돼 내 맘대로 해 이거 수빈이 어디갔어 수빈 자 수빈이 그러면 메이저 채팅으로 아이디 비번 줘요 빨리 줘 빨리 자 5억 토너 전용 어 어 그럼 한번 짜봅시다 어 어 좋아 자 아이디 비번 빨리 어 보네 자 2억 그러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스케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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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이번 거는 2억 스쿼드 2억 스쿼드 후딱 갔다 올게요 아 월베드로 사카가 팔릴 쪽이야 드록바 여리 형대리를 지금 받아달라고 대낙 신청했어 사실 자 여리 형대리 사장님한테 지금 드록바 받아주세요 하고 대낙 신청했습니다 눈치가 빠른데 KBJ님 자 2억으로 무슨팀 하고 싶어 2억 무슨팀 스피어랩 빵카팀 돼 빵카팀 이제 5억 토너먼트는 9단 같이 5억만 아래면 모든 선수 사용 가능합니다 저기 뭐지 탑클래스랑 PC방 선수 빼고 어 전부 다 가능 전부 다 가능 많이 완화시켰죠 규정을 아 S 길게 난 좀 강하게 가위하는 편이야 스파르타식으로 쎄게 강하게 어 아마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랐을 수도 있어요 자 돈이 2억 2천이네 2억 2천 자 2억 2천으로 통상기록 보시면 어 2016년 11월 5일 부캐구나 부캐 자 부캐 부캐 새로 만든 아이디구나 자 2억 2천이면 빨리 전에 지금 수분이 무슨팀 하고 싶어 자 빨리 전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지금 8시 20분이야 5억 토너먼트 하려면 빨리 빨리 해야 돼 어 무난하게 대장 3카 팀 후딱 해줄게 초 스피드 대장 3카 스쿼드 어 잡 어 잡 3카? 잡 3카 할래 대장 3카 할래 아 잡 3카 하자 초 스피드 3억 스쿼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 키 크고 빠른 3카 어 키 크고 빠른 3카 팀으로 갈게요 자 돈은 아 2억 스쿼드구나 자 마음이 급하네 2억 2천 4백 5윤 승리 어서 오시고요 자 키 크고 빠른 3카 팀으로 후딱 짜자 자 골키퍼는 어 지금 글 올렸어 글 올렸고요 자 골키퍼는 노이어로 가겠습니다 노이어 음 빨리 해야 돼 30분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초 스피드 아 노이어 3카가 없네 아 한명당 2천정도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삼국 노이어가 없네 한명당 1500수준이거든 아 노이어 일단 어 14W 노이어 14W 노이어 3카 일단 보유 어 보류하고 보류 자 그 다음에 센터백은 어 열혁이 추천하는 선수 마놀라스가 진짜 좋더라고 어 마놀라스 강추합니다 마놀라스 참여도 좋고 어 참여도 좋고 속도 빠른 85원하대 3카가 굉장히 빠르죠 1500밖에 안하고요 16마놀라스 1500 자 그 다음에 14W 노이어 3카 있어 어 이따가 어 나한테 긴말 보내고 올려 올린 다음에 긴말 보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마놀라스랑 어 스쿠턴 픽사리니 할 때는 S버튼 길게 들으면 돼 어 자 간베리니 간베리니 괜찮은지 어 야 간베리니 어 아 08이 발타 간베리니 3카 2200 어 간베리니 좋다 어 간베리니 키가 좀 작네 키엘리니 가자 키엘리니 키쿡 빠르네 어 어 어 킬리니 자 공구 킬리니 어 자 공구 킬리니 속도 느리네 공구 킬리니 안되겠다 자 내꺼 아까 그 대낙 됐대 14T 키엘리니 3카 얼마냐 79 14T 키엘리니 어때 이거 빠르고 좋지 186 아 좀 아쉬운데 또 누구 있을까 베스터만 아 베스터만 오랜만에 베스터만 나왔네 어 베스터만 빠르고 좋지 아 베스터만 생제라 비싸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어 187 이상으로 없나 참여도 좋고 바란 바란 좋지 않냐 바란 빨랐던 것 같은데 바란 바란 그렇지 자 바란 속도 80이 빠르죠 민첩 조금 딸리긴 한데 어 수비 참여도 좋고 키 크고 자 16 바란 1500 16 바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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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그 다음에 수비용 미드필더 어 열이용이 좋아하는 알루 디아라 미켈미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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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켈 이거 106 미켈 3칸 있으면 딱인데 얘 겁나 싸네 이거는 아 근데 좀 느리다 미켈들이 느리고 데로씨도 괜찮고 좀 빠른은 없나 오쇼이는 안 빨라 바르찰리 가자 바르찰리 아까 바르찰리 괜찮은 것 같아 아 바르찰리 카드가 없네 진 장 아 바르찰리 카드가 없어 아 아 오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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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들어왔네 어 06 오쇼이 한번 볼게요 06 오쇼이 한번 볼게요 06 오쇼이 성적 71 겁나 느리네 오쇼이는 뭐 다 느리네 누가 오쇼이 추천했어 개념이 없게 이렇게 느린 거를 에이 노센스 앨러스 잘 샀고 어 그냥 무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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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머스 갈게요 자 무난하게 어 라머스 가겠습니다 라머스 가기엔 좀 라머스 참여도 아 발타 있다 발타 맞아 08이 발타 있죠 08이 발타 자 여리형이 좋아하는 08이 발타 660밖에 안하는데 참여도 좋고 어 쓸만하죠 660 08이 발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간베리니보다는 바르찰리가 낫는데 아 바르찰리 3카가 안 뜨네 바르찰리 일단 등록해 놓을게요 노이어랑 야 노이어 노이어 저거 3카 좀 누가 붙여봐라 14W 노이어 3카 붙여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할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흠 무슨 보아템을 풀빼겠어 자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할까 어 수비형 미드필더 간베리니 간베리니 간베리니도 여기 쓸 수 있는데 간베리니 스테미너가 후져서 아 근데 좀 아쉽다 스테미너가 후진해 간베리니도 풀백 괜찮은데 민첩 괜찮고 간베리니 갈까 아 어 바르찬리 있으면 바르찬리 풀백 갔으면 좋겠는데 비달은 내가 그렇게 섭 좋아하지 않아서 자 또 누구 있을까 14W 노이어 14W 노이어 3카 있어야 되고요 데로시 082 데로시 082 데로시 082 데로시 082 데로시 3카 어 좋네 참여도 좋고 스테미너 90이나 되네 엄청 좋네요 민첩 좋고 속도가 조금 느린데 돈 없으니까 082 데로시 2천 자 좋구요 자 그 다음에 공격진 갑시다 자 공격진 자 최전방에 2개 돈 없을때 최전방 2개 갈게 3카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애매 어 제가 추천하는 선수는 음 호날두랑 호날두 그리즈만? 그리즈만 갈까? 그래 오늘 그리즈만 챔피언십에 좋더라 아 그리즈만 비싼데 얘는 스테미너가 안좋네 아 일단 피구부터 가자 피구 자 피구 클로제는 생제잖아 자 06W 피구 3카 2천 8백 어 굉장히 좋죠 06W 피구 조금 비싼거 샀다 자 피구 로번가자 자 피구 로번가자 무난하게 피구 로번 피구 로번이 어 솔직히 가성비 제일 좋아요 11로번 아 11로번 대장인데 없네 로번이 어떤 로번이 대장이더라 이왕 이왕 이거 뭐 어차피 싼건데 어 대장 로번으로 가자 그치 14T 로번 3카는 너무 비싸 아 더 비싸네 챔피언십 무승부는 무조건 받잖아 14T 로번 3카 4천 아 로번 비싼데 로번 대장 아닌걸로 가야겠다 토너 토너 좌표정 누가 채팅으로 쳐져요 마르신 방역 없구나 베일 베일도 나쁘지 않지 아 오랜만에 베일 갈까 아니야 로번이 솔직히 로번이나 06 로번 3카 아 06 로번 좋다 06 로번 괜찮죠 라브 4 먹긴 했지만 속도 좋고 스테미너 83면 괜찮고 와 로번 싼것도 있다 근데 06 로번으로 갈게요 2300정도 하네 06 로번 자 가운데는 가운데는 무난하게 또띠 여리형이 좋아하는 또띠 자 또띠는 06 또띠 가면 어 천 2천밖에 안하지 06 W 또띠도 2천 5백 얼마 안하네 06 U 또띠 삼천 삼천 써도 되나 호날두 먼저 가자 호날두 호날두 수아레즈 갈게 호날두 수아레즈를 추천합니다 호날두 수아레즈 자 11 호날두 3카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10 호날두 되나 야 호날두도 비싸네 꼴결 얼마냐 꼴결 꼴결 결정 79 79는 좀 낮은데 11 호날두 3카는 꼴 결정력이 87 6천이나 하네 아우 6천 너무 비싸다 6천이면 돈 다 써 나 기계식 키보드 아니 나 호날두 쓸거야 야 10 W 호날두가 좀 싸네 꼴결 82 어 스태미너가 좀 조금 딸리네 80 돈 없으니까 이거 갈게요 10 W 호날두 3카 2천 2백 싸다 자 10 W 돈 없는데 뭐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수아레즈 14 T 수아레즈 3카 14 T 수아레즈 좋죠 14 T 수아레즈 대장이구요 3천 자 촌낙님 방에 있나 촌낙님 방에 있어 자 마지막 또 띠 3카 되면 끝나네 아 살캥이 있구나 야 살캥아 니가 매니저 줄 테니까 살캥이 저기 뭐야 사람들 저기 토너먼트 신청하면 어 여기 좌표 좀 니 찍어줘 주소 주소 내가 찍어줄 테니까 토너먼트 주소 어 니가 사람들한테 이거 찍어줘 자 06W 또 띠도 얼마 안하네 2천 5백 06W 또 띠는 3천 돈 얼마 남았지 4천 남았네 비교 한번 해보자 비슷하네 스테미너 똑같고 속력 1차이밖에 안나오고 별 차이 안나네 3천이고 2천 5백 싼걸로 갈게요 싼걸로 06W 또 띠 2천 5백 자 이렇게 해서 딱 2억 스쿼드가 완성됐습니다 2억 스쿼드 어 노이어 아 노이어를 못쌌구나 어 노이어 3칸 어 노이어 올려 긴말 보내고 올리니까 센스가 없어 아 노이어 못사겠다 두모질라서 아 노이어를 안산네 아 아 센스 되게 없네 긴말 하려니까 노센스 진짜 지금 아 노이어를 안산거야 깜빡했다 노이어 3칸가 1800이네 아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급한대로 11노이어 3칸 씁시다 자 11노이어 3칸 쓰고 어 3칸 쓰고 어 팔렸네 어 있다 노이어 근데 매물이 없어 노이어 매물이 없어 센스 없는 놈이 올리지도 않고 그냥 싼거 노이어 하나 살게요 400짜리 어차피 노이고 어 골키퍼는 몇개 있어야 되니까 어 400짜리 노이어 하나 사겠습니다 자 최지훈님 어서오시고요 임재선생 뭐 이렇게 많아 포메이션 왜이래 골 때리는 포메이션이네 대장도 많이 샀기 때문에 어 팀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팀 잘나왔지 자 호날누르 스트라이크로 쓰고 자 오버롤 87, 89, 81 자 오버롤 또 이 정도면 어 오버롤 또 상당히 괜찮네요 자 오버롤 좋고 음 팀 좋고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 수비 참여도도 애들 보시면 수비 참여도 상당히 좋아 야 수비 참여도 다 높음이야 대박 수비 참여도 다 높음 대박 대박 어 팀 완전 잘 나왔네요 어 2억에 이 정도면 완전 땡큐네 45, 20, 40 어 아이씨 아 이거 버튼이 바뀌어가지고 아 넥슨 버튼을 바꿔 놨어 짜증나게 아 진짜 짜증나네 넥슨이 버튼을 바꿔 놨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경험치가 있나요 어 25개나 있네 대박 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씩 아 2억으로도 팀이 잘나오는구나 아 복귀 아이디 토너먼트는 9시부터요 마노라스 겁나 잘생겼어 영업에 못해 발타나 얼굴이 엄청 길어요 말쌍이야 말쌍 자 5억 토너먼트는 지금 신청자가 19명이네 19명 맞나 아닌거 같은데 아 14명이구나 공지사항으로 안 올렸네 공지사항으로 좀 올릴게요 15명 신청했네 15명 어 발타 금칸 쓰고 있어 좋은거 쓰고 있네 어 예 액 액 액 에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버워치도 그냥 삭제되지, 당연히. 오버워치도 그냥 삭제되지, 당연히. 오버워치도 그냥 삭제되지, 당연히. 오버워치도 그냥 삭제되지, 당연히. 아이고, 귀찮아.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 탑백클럽 잘왔어요 열심히 안하면 짜리니까 탑백클럽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사목토너 잘 신청했고 자동화 설정 아 이거 초보로 해놨네 초보로 하면 안 되는데 자 X Y B A L T L B Y X R B A L T L B 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저기 뭐야 촌남님한테 물어봐 아이 또 시간 없는데 공이 어디까지 갔어 자 좋아요 그럼 출전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잡을 때 손가락이 다섯 개밖에 없어서 육손가락 못써 넌 손가락 여섯 개냐 육손가락 쓰게 말이 되는 소리로 해야지 아 참여도 이거 안 바꿔놨네 음 팀 겁나 맘에 드네 오버롤 106, 108, 100이네 자 오버롤 괜찮죠 간베리니가 조금 오버롤이 아쉽긴 하다 급하게 짜느라고 선수를 못 찾아가지고 대신 참여도는 좋아 자 배찬형 어서와요 어 그냥 삼성 사 안 사면 되잖아 사지 마세요 굳이 뭐 간유하지 않습니다 자 후니님 어서 오시고요 어 간베리니 오버롤이 좀 아쉽긴 해 솔직히 야 이거 오해라 이거 자 후니님 고마 땡큐 지금 챔피언십 안 하지? 왜 챔피언십 한다고 뜨지? 챔피언십 지금 하고 있어? 보니 편이 또 있어? 어 안 떠 아 크로스 올렸는데 파울이네 아 아깝다 크로스 올렸는데 아 좋아 잘 잘랐어 아 이걸 막아내다니 골키퍼 잘 맞는데 골키퍼 잘 맞는데 골키퍼 잘 맞는데 나이스 이게 호날두지 크으 스쿱턴 좋았다 이 맛에 호날두 쓰는거지 스쿱턴 하려고 자 나랑 꽝 어서와요 하하 카카오 닭사장이야 닉네임옷이 하하 카카오 닭사장 쪼꼬만 할 줄 아는 애네요 수비가 좋아 나이스! 아우 호날두 가마차기 상대편 그냥 어... 끝낼게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한 걸 더 넣고 상대편 나가게 만들게 아이쿠캠 오 뭐하니 뭐하니 옵사이든가? 안전하여 암호하게 판정을 해야됩니다 아 이거 발을 걸.. 걸렸네 자 전반 끝! 전반전 종료됩니다 유심히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맨체스토 이나이티드가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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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테이크 아아 수아레스 이걸 못했어 야 이거를 이걸 어떻게 못놓지 수아레스 와아 실망이야 수아레스 정말 너야 발롱도르를 타는거지 아 이 자식 지금부터 수아레즈야 아 또 뺏겼네 너는 발롱도르 타려면 아직 멀었다 아 잘 넘어갔어요 훈이니 아이씨 아이씨 쟤 유벤투스 옷을 입은 바르셀로나 좀 웃기다 아 이거 위험한데 크로스 오겠다 기다리고 있었지 어 어우 갑자기 상대편 공격이 매섭다 매서워 어우 너무 멀리서 헤딩해서 상대편 못넣는거에요 멀리서 헤딩하면 안돌아가 어 어어 어우 야 위험했다 와 깜짝 놀랐네 잘하네 자식이 아 왼쪽 측면에 동료가 자리를 잡습니다 비시양 후발두 예 접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랜체스터 유나이트 선수들이 늦참히 깨버립니다 점수가 말해 기회입니다 수아레즈가 막았어 나이스 럭키 자 수비 못맞고 들어갔죠 어 좋아좋아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자 패스트 좋았어 아 말주기한테 뺏겼네 나이스 나이스 피부에 왼발 가마차기 자 후니님 땡큐 자 왼발 가마차기 아주 최고였죠 어 완전 모서리 절대 막을수 없게 완전 모서리 때렸어 네 네 네 경기는 완벽히 지배했는데 마무리까지 대단합니다 역시 최고의 팀답게 엄청난 기량 보여주네요 어 PK 자 PK 아 아 고마워 땡큐 아 막았어 이거를 씨 아나 이런 PK를 막다니 아깝다 5대0 아깝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역 토너먼트형 삼카팀 어 너무 팀 잘 나왔네 수아레스 호날두 피고 팀 잘 쓰세요 뭐 흠잡을때 없이 좋은것 같아요 나 이제 내껄로 들어가자 나 이제 부자 됐네 드록바가 팔려갖고 드록바가 팔려갖고 부자 됐네 드록바가 팔려갖고 부자 됐네 자 지금 어 8시 49분이네요 49분 여령팀 보이죠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너먼트 참가자가 어디 보자 지금 스물일곱명 어이 엄청 많이 신청했네 자 엄청 많이 신청했네 스피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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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롤